이겨메 로블록스 자 이번에 타워 오브 헬 이 아닌 바로 짱구 타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구 잠옷 좀 봐줘야지 핑크핑크한 모습 오 나도 짱구 잠옷 입었는데 이쁘당 리아도 이쁘당 안녕하세요 귀엽네 안녕하세요 안되겠다 고래 뽀뽀 한번 해야겠다 왜 투베트 아 자 일단은 타워를 깨면서 어떤 캐릭터인지 맞춰보세요 라고 하네 뭐지? 아 이 블럭 색깔이 어떤 캐릭터인지 맞춰보라는 것 같은데? 일단은 노란색하고 빨간색이면 역시 짱구 아닌가? 그치? 그쵸 티셔츠 색깔 첫번째는 짱구구나 쩜푸쩜푸 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희도 어떻게 알아봐서 같이 깨고있는 모습 자 앞에 단미오님이 가고있구만 앞에 친구도 탈락 탈락했고 이거 흰색깔 닿으면 아프거든 짱구하면 역시 어떤 성대모도가 있을까? 부리부리부리부리 이거랑 그 다음에 그것도 인상적으로 봤어 그 학교 다녀왔습니다를 거꾸로 말하자 맨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런식으로 말했나? 다녀왔습니다 라고 했었어 학교 다녀오기 뭐 어떻게 했더라? 뭐 거꾸로 말하라고 맨날 으흠 어 이거 위는 뭐지? 흰색깔 블록을 바뀌었어 흰색깔 블록은 흰둥 흰둥이다 흰둥이 같은데? 흰둥이 아니면은 훈이? 모르겠어요 훈이는 초록색 초록색일거 같고 이건 흰둥이가 맞는거 같애 왜 어떻게 가요 유미님? 아 어 여기다 어 안아파요? 응 낚시였어 근데 리아는 어디있어? 리아는 저 아래있다 저기있다 리아야 안녕 안녕 저기 아직도 너는 짱구구나 우리는 흰둥이야 나도 흰둥이야 이 흰둥이의 파란색깔이 아마도 흰둥이 그 집 지붕일거 같은데 개집 그치 어 이거는 훈이다 훈이 훈이 아닌가? 훈이다 훈이 훈이하면 역시 인성이지 인성이지 어 훈이맵답게 뭐가 인성을 부리고 있구만 하하하하 어 여기 진짜로 진짜로 천천히 천천히 아 피가났다 훈이맵은 조금 어 뭐야 어? 어 훈이는 역시 훈이답게 낚시를 하는데 여기 여기 1인층으로 보면은 암 잘 보이고 어 이거 좀 어려운거다 후아악 뉴턴 훈이맵답게 좀 어렵구만 아악 떨어졌다 떨어졌어? 혹시 태초마을? 아니에요 다행히 거기까진 안갔답니다 태태태태태태태태태 태초마을이면 진짜 어 이건 뭐지? 어 이건 유리다 핑크색깔 유리 뭐야 리아야 너 아직도 저기 흰둥이냐 기다려 내가 너 거기 오래있으니까 흰둥이 성대모사해 벌칙으로 으악 으악 하하하하 야 흰둥이가 너무 악허 흑화 됐잖아 이거 여왕님이 한번 해봐요 흰둥이 성대모사 왁왁 왤왁 왤왁 왤왁왤 왤왱 왤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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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유리인데 유리 유리는 어떤게 어떻게 말하더라 아니 근데 유리는 난 기억나는거 그거 밖에 없어 막 토끼 때려 흐흐흫 맞아요 그냥 막 토끼 때려 우와 나 토끼에서 아니 유리에서 죽을거 같애 아니야 천천히 하면 돼 그거 별로 안 아프다고 어 뭐야 나 큰일났어 그거 왼쪽인가 이거? 어 왼쪽이다 어 오른쪽이지? 나이스 나 한 번에 왔다 아 미호야 그거 어떻게 하는거냐면 점프를 누르면 안돼 그니까 점프는 한 번만 누르고 그니까 한 번만 점프 누르고 아니 그니까 한 번만 한 번만 누르고 W 쭉 설명 되게 못해 아 투추가 왔잖아 거의 거기 훈이야 그니까 점프 한 번만 누르고 W 쭉 누르면 돼 안되거든요 점프 난 왔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왔는데요 아니거든요 어 어 다른 구독자 여러분도 되게 잘하네 어 어 리아 떨어졌다 훈이로 갔다 리아 어 왔다 잘 왔다 어 미호 잘하는데? 아니 어떻게 해야 아아아아악 에헤헤이 미호 진짜 너무 못한대 애들아 나 나 민트 색깔하고 노란색으로 왔다 민트하고 노란색이면은 최소한 흔응입니다 그치않나? 그치? 그런거 같은데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화낼거에요 아 왜? 그냥 맞추는건데 왜 화를 내? 틀릴 수도 있는거 아냐? 이러면서 색깔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미호님 이미 구독자님들은 화내고 있어요 왜요? 미호님 그것도 못해요 이러나봐 지금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니구야 하하 오케이 아 침착하게 이제 이번에는 긴장하자 어 손에 땀나 지금 저희가 잘 못하거든요 이런 점프맵 근데 맨날 입양한 소요만 해가지고 저희가 실력이 높진 않은데 하하하 이게 뭔소리야 저 또 어쩔 뻔해서요 하하하하 어딘데 어딘데 지금 하하하하 저 지금 파란색 왔어요 파랑색 민트색 왔구만 최소한선생님 왔구만 아 이거 최소한선생님이에요? 응 그런거 같아 타요 티셔츠 색깔이 아 오? 나미리선생님 아니에요? 나미리선생님인가? 수습 나미리선생님 아닌것같은데 나미리선생님 이렇게 밝은색 토 héros 본적이 없는데 어 잠깐만 어우 와, Э무 negó enzyme 진짜 어렵다 우와 와 나이스 저 거의 꼭 쪽지게 온거 같구 천천히 얘들아 나 거의 다 와간다 힘내라 horse 홀리아 나 니가 보여 흥냐 Project 아이 뭐 끊었어? 응응 하는거 같애 그 소리 아 degree 그거 금지 약간 뭔가 뭐랄까 화장실 같애 어 니 얼굴 화들 may freelancers 이거 어떻게 깨는거죠? 여러분들? 큰일 났다. 나 이거 어떻게 깨는지 모르겠다. 어 됐다! 우와! 이거 진짜 어려웠네? 와 나 이거 너무 쫄깃하다. 나 자신 없어. 와 여기서 떨어지잖아? 바로 초태초마을이야. 레이디 버스는 숙녀 먼저라는 뜻이야. 훠쳐! 훠쳐라! 훠쳐! 훠 submarine, 훠 costume, 훠쳐라! beau으우와! 나 너무 긴장되어... 나 엄청 많이 떨어졌어. 너무 슬퍼. 지금 여기가 민트 색깔. 또 떨어졌어 어떡해 멘탈이 멘탈 내 멘탈 얘들아 무슨 색이야? 우리는 지금 핑크색인데 도농색 도농색? 밑에? 위지 엄청 위야 보여! 미호가 보여! 우리 셋이 지금 거의 정상에 있어 나 자꾸 저기서 떨어져 저거 사다린다 쉬운건데 어 뭐야 방금 저거 함종이야 조심해 이거 어떻게 해? 내가 하는거 잘 봐 저 친구가 보여준다 볼 필요가 없겠는데? 태톤 마을로 잘 가시고 아아 조심해 떨어지더라도 움직이면 안돼 태톤 마을로 가거든 어 어 어 얼마나 남았지? 어 이제 고지가 앞이야 바로 눈앞에 있어 이제 내가 미모 데리고 갈게 어 아니야 나 안 데리고 가도 돼 내가 먼저 갈거거든 어 지금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맙다 친절하게 앞에 지금 구독자분이 알려주고 계셔 어? 세이브존에 온거 같다? 세이브가 있어? 미호야 그냥 걸어가면 돼 힌트 유치원 여기도 걸어가면 돼 저기 그 흰둥이의 구간으로 가면은 꼭 개처럼 짓어주세요 그 안갈거에요 누가 그렇게 짓는다고 그러세요 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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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제 쉽다 얘들아 이제 뭔가 깬 기분이 어? 뭐야 이거 No 설마 흰색은 아니겠지 무슨소리 웜 이제 떨어지면은 하늘 끝까지 떨어지나봐요 이거 진짜 너무 긴장 됐는데? 이거 죽으면 처음부터 다신데 이건? 와 너무 하늘색이라서 긴장돼요 아 됐다 이건 또 뭐야 너무 긴장되잖아요 훈이네 훈이 와 나 이거 처음 깨보는 것 같은데 이거 깨면 만약 여빈아 나도 깰 수 있겠지 와 얘들아 큰일났어 나 완전 깼어 클리어! 와 나 클리어했어 완전 감동적이야 자 클리어했구요 축하합니다 놀러와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리고 여기에 정답이 써있네 자 첫번째 빨간색깔 짱구 흰색깔 흰둥이 그 다음에 녹색 역시 후니 그 다음에 핑크색 유리 그 다음에 철수였네 철수 철수 맹구 그리고 짱구엄마 짱구엄마였구나 그 다음에 그 역시 최송화선생님 그리고 나미린선생님이네요 마지막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클리어했구요 와 애들아 너네 어딨는거야 도대체 나 태초마을 태초마을이야? 힘들구나 많이 아 어쨌든 여러분들 어쨌든 깼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 더 재밌는 맵으로 찾아올께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아 Bless 공운우 Otherwise js destroyed la du de 띵 안녕